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잘 보면 보이는 틈새. 창직이란 바로 이 틈새를 공략하는 건데요. 오늘의 창직 실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IT와 패션이 만났다. 주문 제작으로 나만의 개선까지 달려주는 패션 3D 프린팅 전문가 손규보. 그 말의 창직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패션과 IT의 융합. 다소 생소하기도 하지만 요즘 패션쇼나 론칭쇼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 1호 패션 3D 프린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크리크의 손규보 대표 그리고 신직업창직가협회의 이기훈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션 3D 프린팅 전문가. 좀 발음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3D 프린팅이 워낙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요. 패션에 집중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패션 분야와 3D 프린팅 분야를 접목하여 패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3D 프린팅이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패션과도 접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많이 나오는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여 신체에 접촉하고 부착하는 모자, 안경, 신발 모든 패션 제품들이 다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3D 프린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아시는 사이죠? 네. 언제부터 알게 됐나요? 한 3년 전에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3D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 송규부 대표님께서 오셔서 송규부 대표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어떤 박람회를 가셨는데요. 그 박람회에서 3D 프린터를 갖고서는 만들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의류 쪽에서 접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보고서는 바로 찾아가서 온라인 검색했는데 저희 카페가 나왔거든요. 그 카페 통해서 처음 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람회에서 3D 프린터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셨잖아요. 사실 3D 프린터 분야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때 취업난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가정 형편 때문에 법률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회사에 근무하다가 제가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법률회사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전공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네. 그때 여러 가지 패션을 전공했는데 그 패션 여건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옮겨가던 때여서요. 그쪽에 가면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공장을 두는 경우도 많고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전공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초반에는 이제 법률회사를 그만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수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 동생분이 중국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요. 네. 네. 교수님의 추천으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두려움도 앞섰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 교수님의 추천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결단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가서 겪을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꿈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교수님의 추천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 같은데 이런 지인 의존도로 그냥 무작정 건너가서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거 좀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사님. 최근에는 대학교 창업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창업을 하게 돼도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지인 자체의 창업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내가 아는 사업인데 이거 좋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따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따라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실증을 내고 실패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철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넘어가셨어요. 그 이후에 스토를 좀 들려주세요. 중국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잘 되던가요?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복잡하고 그때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나가 있던 때가 아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일단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언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생활하신 거죠? 한 2년간 생활했고요. 2년 동안 그때 또 월드컵 시즌이어서 의류에 관련된 일을 생각하고 갔으니까 그쪽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의류 생산 시스템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딱 때마침 월드컵 특수여서 월드컵에 관련된 패션 아이템들 그러니까 신발이라든가 월드컵 티셔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산을 한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샘플도 만들어보고 수주도 받아보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보는 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중국에서 그런 생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주로 생산. 생산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거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2년 동안 월드컵 관련 상품을 생산을 하셨는데 잘 되던가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았고요. 특히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문제라든가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국내나 판매처로 보내기 위한 무역에 관련된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국내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해외에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생산 환경에 대한 거를 많이 느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국내에도 생산 시스템이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의류 제작 의뢰를 받아서 생산하는 일을 국내에서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일을 접고 국내로 들어오셔서 의류를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생산을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생산 의뢰를 받아서 생산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죠. 그 활동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3년간 아동복, 모피, 청바지 여러 가지 복종의 패션 의류들을 생산을 대행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동대문이라든지 남대문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인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욕심은 안 나셨어요? 디자이너 또 패션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모든 패션 종사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어서 저도 똑같이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도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드셨네요. 어려운 과정인데. 브랜드를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일단 의욕과 자신감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도 많았고 말 그대로 준비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도 이제 접은 건가요? 네.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탄탄대로를 겪었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굴곡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쪽만 생각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또 실패도 당연히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사님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황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끌고 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실패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현실을 많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창업할 때 자기가 배웠던 전공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최소한 경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경력이 있으신 분도 실패하는데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데 준비라는 게 뭐냐면 그 관련 종사를 최소 3년 이상을 해봐야 되는데 3년 이상 하신 분도 실패하는데 다들 막연하게 난 될 거야. 나는 운이 좋으니까. 라고 해서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제 디퍼런스인데 다들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라는 생각했는데 현실은 거의 어렵죠. 진입 장료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체에서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어려워요. 사실 쉬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2년, 한국에서의 3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자금 문제예요. 실패로 돌아갔다면 분명히 좀 빚도 많이 졌을 것 같고 자금의 압박감도 컸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뭐 네. 제조업이 특성상 자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업체들과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자본에 대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고스란히 지게 돼서 많은 빚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정산하셨어요? 가족의 도움으로 네. 아주 훌륭한 가족분들을 두신 것 같아요. 그만큼 손 대표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셨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걸 다 정리를 하시고 또 회사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가족들한테 도움은 받았지만 그것도 제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이니까 가족들의 권유로 교복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교복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복회사에서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획이나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법률회사에 근무했던 시간을 빼고는 다 패션 쪽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신 건데 교복업체를 그만두고 나와서도 패션 현장으로 복귀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캐주얼 유리에는 디자인의 소질이 없었다고 느껴서 아 이제 인정을 하게 되셨군요. 네. 느껴서 패션 업계 다들 그렇듯이 여러 복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커뮤니티나 여러 유통망을 통해서 아동복을 많이 구매하는 것을 보고 남대문에 아 이제 또 남대문으로 가셨어요. 네. 아동복이 전통적으로 유명했으니까 남대문 아동복 도매시장으로 가서 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가 2012년. 남대문에서는 2012년에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2015년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언제 3D 프린터라든지 3D 프린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아동복 의류를 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저만의 장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옷에 이제 나염이라고 하죠. 네. 이런 이제 기본 티셔츠에 나염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그래픽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이제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쇄 전시회에 가게 됩니다. 인쇄 전시회에 가서 그 디지털 프린터기를 그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프린터기를 기기를 둘러보던 중에 3D 프린터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접하게 되었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신기하고 나에게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분야가 좀 어렵지 않나요? 저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라든가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뭔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하고 카페를 온라인 카페를 둘러보던 중에 조립형 키트,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모델들이죠. 그런 조립을 하고 같이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기훈 이사님이 사실 이 분야의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좀 많이 주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하게 됐는데 도움 많이 주셨나요? 저는 이제 송기보 대표님이 왔을 때부터 원래 패션 쪽 관련을 하셨기 때문에요. 패션과 3D 프린터에 뭔가 접목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영업이나 유통까지 다 하셨던 분이라 그걸 갖고서 훨씬 더 장점을 잘 찾아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계속했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연결을 할 수 있었겠군요. 3D 프린팅 전문가라는 직업이 아직 사실 확산이 안 된 상태잖아요.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께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3D 프린터는 자꾸 사람들이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이에요. 저는 3D 프린터는 말 그대로 내가 미래에 대한 그 도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에 대해서 필요한 걸 도구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웠던 부분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걸 갖고서는 배우신다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다 배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훨씬 더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되게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사실 3D 프린팅 하면 미래 직업이라는 수식어가 딱 붙거든요. 왜 이런 수식어가 붙을까요? 3D 프린터 자체가 미래 기술이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저는 처음에 3년 전에 3D 프린터가 왔을 때만 저희가 시작할 때는 언제쯤 이게 올까? 라고 했는데 발전 속도가 거의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불과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도 10년 후에는 인체 장기 자체를 에이전트, 말 그대로 장기 같은 걸요. 인공으로 장기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에이전트 하는 게 생기고 푸드 프린터 전문가라는 게 생기고 3D 홀로그램 같이 3D 자체를 만들어서 하는 미래 직업이라고 하는데 불과 2, 3년 후면 그게 다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 직업, 미래 직업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미래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많은 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도 하셨잖아요.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어려웠던 건 3D 프린터라는 게 기계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어서 기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쪽 또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거를 시간을 두고 배우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20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들었겠고 디렉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와 또 엔지니어 간에 연결해주는 부분 소통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꼭 패션 3D 프린팅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엔지니어들하고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들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의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기획하게 되는데 그 기획을 엔지니어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D 프린팅, 패션 3D 프린팅이라는 분야가 이제 뭔가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패션 3D 프린팅 전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패션 3D 프린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하시기에 좀 힘들지 않으세요?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 힘들진 않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더 재미있고 기존 패션이라고 하면은 항상 시즌을 앞서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6개월 전에 발표를 한다든가 1년 전에 발표를 한다든가 계절을 앞서가서 발표해야 되는데 패션 3D 프린팅을 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디자인에 대한 장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자재라든가 제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금방금방 생산을 해서 금방금방 적용을 해보고 또 그걸 웹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짜 디자인에 대한 힘 다양한 디자인 그걸로 해서 제품에 대한 흥행성을 미리 볼 수 있어가지고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고 대표님이 말씀을 하는데 진짜 힘이 실려요. 진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고 처음 생각한 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처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만의 생각으로 이때쯤이면은 무언가가 완성되겠구나. 현업에 있으면서 국내 현황만 들으면서 들려오는 얘기를 바탕으로 계획을 짰었는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너무도 활발히 협업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협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콜라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거나 새롭게 제가 기획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빠르게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대표님은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시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 7월 달에 런칭한 브랜드 크리크라고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자 브랜드거든요. 스냅백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모자라는 아이템을 먼저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 모자는 기존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기존 제품의 앞에 이제 모자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장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식 부분을 프린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바꿔가지고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 수가 있고 전기장치를 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원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장식 그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아이템을 했고 추후에는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주얼리 기존에는 하고 있었던 분야예요. 사실 하고 있었던 분야인데 더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뭐 디자인을 넣어서 새로운 소재로 할 수 있는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제품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모자 위에 막 식물이 달려있기도 하고 화분 같은 거요. 진짜 화분입니다. 그 키울 수 있어요? 네. 키울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매력적이네요. 아마 저처럼 이 제품을 접한 소비자들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네. 반응이 어때요? 처음 전시회에 나갔을 때는 네. 이제 인디 브랜드 페어라는 전시회에 나갔거든요. 네. 좀 신기해는 하시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일상에서도 쓰면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일상에 적용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직접 아!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네. 그 전시회를 통해서 네. 또 10월 달에 이번 서울 패션위크라고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패션쇼에서 한 번 또 다른 아이템으로 소개가 되게 되었어요. 뭐 이제 머리에 쓰는 헤어피스라고 머리에 쓰는 장식물 이라던가 이제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이제 악세사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 장식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3D 프린팅으로 제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면서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아! 근데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3D 프린터 3D 프린팅 패션 전문가 아! 제가 이렇게 꼬일 정도로 너무 네이밍이 어렵거든요. 사실 창직에 있어서 네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님이 좀 네이밍을 새롭게 해주실 생각이 없으실까요?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3D 프린팅도 어떻게 보면 메이커라는 자체의 범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줄인다고 하면 패션, 메이커, 디렉터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아니면 영역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영역을 넓히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계속적으로도 커갈 것 같습니다. 패션, 메이커, 디렉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패션, 메이커니까 만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3D 프린팅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네. 3D 프린터는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건데 송규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빛을 내는 식의 LED를 넣고 달거나 그래서 아두이드나 코딩 같은 걸 넣어서 뭔가 이제 웨어러블 자체로 넘어가는 거죠. 3D 프린터와 웨어러블을 가지고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좀 앞서서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동이 많아지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손 대표님께서 굉장히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외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해외 상황이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최고의 브랜드죠. 샤넬. 샤넬이라는 고가 브랜드에서 수석 디자이너가 한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했었고 기능적으로 가서는 구글 글라스나 아이워치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도 사실은 3D 프린팅 기술이 있으면 좀 더 기능적이고 더 디자인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프로젝트 러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쇼 프로그램에서도 프린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류에 부착할 수 있는 장식물이나 이런 제품들을 많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사님도 아시는 사례들이 있나요? 해외 사례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이나 아까 손 대표님 말씀하셨던 샤넬 같이 일류 아주 유명한 명품이죠. 명품에서도 그렇고 헤르메스나 이런 데에서도 3D 프린터를 갖고서는 디자이너들이 바로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하고 있고요.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도 SPA 스파라고 하잖아요. SPA 브랜드에서도 자라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게 접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모든 의류 쪽이나 패션 쪽에서도 3D 프린터는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해외 굴지의 이런 브랜드들조차 앞다퉈서 도전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브랜드들이 3D 프린팅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손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소통 문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제 접목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들하고 엔지니어들은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디자이너들도 엔지니어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고 또 이제 엔지니어들은 그런 그들이 한 모델링 같은 걸 보고서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정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전체 공정이 6단계라고 하면 한, 두 단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회사나 패션 쪽에 사는 분들도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회사에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비용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코스트 자체도 낮아지고 또 디자이너들도 모델링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또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자체를 내가 만든 거를 회사에서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나도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디자이너들도 자체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자기들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한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디자이너의 영역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대량 생산되고 있잖아요. 패션 아이템들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럼 대량 생산을 3D 프린팅이 가능한가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물류의 양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개성을 많이 추구하고 우리 아이는 다르다 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아토피 같은 게 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옷은 내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입고 신발도 평발이나 이런 자체에서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이 3D 프린팅은 그걸 다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하다 보면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수업도 많이 듣고 그 분들이 왜 듣냐고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렇고 미래의 직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이 잘리잖아요. 회사 불황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장 짧게 갈 수 있고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게 3D 프린터 분야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창업 분야에도 3D 프린터 분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도 3D 프린팅과 접목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국내 상황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국내는 아직 1세대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1세대들이 맨 처음에 기계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3D 프린터 보고서는 나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기계 전문가들이 왔는데 현실적으로 기계 전문가들이 할 때 돈이 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떠난 자리에 3D 프린터 안에 있는 펌웨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거 중요한데 내가 만들어봐야지 라고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현실적으로 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오신 분들이 디자이너들이었어요. 소품 디자이너 이런 디자이너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만든 걸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이 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많이 했던 게 출력 서비스라고 해서 예술 관련해서는 졸업작품 같은 걸 하잖아요. 미대나 조속가 하면 졸업작품을 하는데 졸작 전문업체라고 해서 출력 대행소도 만들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로 많이 지금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넘어가고 2세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3D 프린터 국내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옹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리 어댑터에서 문화로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 2017년도부터는 아예 3D 프린터 모델링 교육이 정규 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런 분야가 확장되면서 시장상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작품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3D 프린팅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관련 학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생겼더라고요. 지금 보면 교육부의 2016년도 자체 보면 3D 프린팅 학과라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 신청한 거는 한 20, 3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3D 프린팅 학과라고 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IT 용합과라는 이름으로 많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경복대 같은 경우는 모든 과에서 3D 모델링을 배우게 시켰고요. 그래요? 네. 앞으로는 국민대도 인클루시브 디자인 쪽에서 3D 모델링을 무조건 배우게 하고 그런 게 뭐냐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델링을 초등학생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교육하기 쉽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내 아이디어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이 3D 프린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도 그렇고 제작도 그렇고 제품 모든 것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내가 만든다. 그래서 메이커들을 정말 양산시키는 게 이 3D 프린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전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배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 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 전공을 하셨고 법률회사도 다니셨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남대문, 동대문을 왔다 갔다 하셨고 교복업체도 하셨고요.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오기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다양하게 거쳐가면서 처음에 법률회사에 근무했을 때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됐고요. 이제 중국에 왔을 때는 그 무역에 대한 그렇죠. 무역에 대한 거나 이제 해외 생산에 대한 거 그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 남대문에 있을 때는 패션업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통 채널 뭐 백화점, 아울렛 뭐 홈쇼핑, 마트 뭐 여러 가지 유통 채널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복회사에 있을 때는 뭐 학생들이 커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치수가 신체 변화라든가 치수 변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는 사실 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미래 소비자들이죠. 그 친구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데이터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DB를 확보한 거네요. 여러 가지로.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이런 모든 경험들이 헛되이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명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두 장이에요. 두 장인데 3D1이라는 회사 그리고 하나는 크리크라는 곳인데요. 회사가 두 군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곳들이죠? 3D1은 그 3D 프린터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 프린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프린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결심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그 프린터 회사는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였고요. 제가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동향이나 현황을 지켜봤을 때 이런 기계보다는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 그 중에서도 패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저와 같이 근무했던 저와 3D1의 공동의 창업자인데 그 친구와 같이 나와가지고 3D1을 설립하게 됐고요. 3D1을 하면서 이제 프린터 기술에 대한 거를 더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분야를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프린터에 대한 모든 업무를 경험하면서 했었던 회사가 3D1이고요. 패션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패션 3D 프린팅 전문 회사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리크라는 브랜드로 작년 7월에 올해 7월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크리크는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어떤 브랜드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과 콜라보해서 엮어내는 그런 활동 모자라던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크리크는 모자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프린팅 기법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네. 확대해서 봤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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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막 크게 성장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수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제품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금방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은 안 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대문의 두타 매장이라던가 온라인 매장들 같은 경우와 지금 뭐 계속 조율을 하면서 네. 유통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유통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많이 알리는 분야에 지금 치중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대중들의 인식을 바로바로 느끼실 것 같은데 네. 3D 프린팅 패션에 대한 그 인식이 고객들이 어때요? 아직까지는 어 구매 그러니까 구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장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뭐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이 디자인이나 생산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구매에 대한 아직 그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하고 계신 고민은 어떤 걸까요? 현재 여러 가지 제품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 인력이라던가 자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여건이 필요한데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같은 게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확장을 하는데 조금 저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이기현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잖아요. 정부 자금을 받는 것도 있고 대입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투자 유치를 받는 것도 있는데 송기호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크리크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씩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영역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 확장하고 있는 거를 좀 더 홍보나 이런 쪽에 강화를 시켜서 판매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갖고서는 조금 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거에 좀 나오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하는데 그거 자체에서 지금 아직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강화시켜서 접목해 주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자체가 완성도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 팔릴만한 제품인데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자체를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착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직접 쓰고 한 번 산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모자는 어떻게 보면 패션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점에서도 팔 수 있게 만들고 이러면 훨씬 더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또 공모전에 나가는 거라고 하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얘기하신 것 중에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고객들의 반응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3D 프린터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꿀 때 TV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공모전은 아니지만 TV의 드라마 빅맨이라는 데에서 조감도 같은 걸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직접 소품처럼 사용하게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3D 프린터로 만든 소품들이 정말로 패션 쪽으로 모자를 쓰건지 아니면 반지 팔찌를 하든지 그런 영역 사람들이 많이 할 수 대중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많잖아요. 아프리카 방송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퍼질 수 있게 미스메디어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손기보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이미 3D 프린터 쪽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주 고객이거든요. 독창성 그리고 개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위주로 홍대나 이런 데에다가 매장을 내서 안테나 매장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면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로 타겟이 학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구매하기에 충분한 가격대인가요? 어떻게 3D 프린팅으로 제조했을 때 가격적인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기존에 팔던 판매를 하고 있는 모자들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래서 조금 시장을 세분화를 했어요. 기존 시장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일반 모자가 있고 다른 버전으로 프린팅 장식물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또 개인이 원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출력해서 그거를 장식으로 끼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3가지 제품군을 구성을 했고요. 사실 출력한다는 것은 디자인이 어렵거나 크기나 부피가 있을수록 시간이나 비용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에 대한 차이 디자인에 따른 금액 차이라서 일반 제품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액대고 나머지 프린팅 제품들은 아직은 일반 제품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맞춤형 제작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힙합 뮤지션들 스냅백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자신의 새로 나온 앨범에 대한 주제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의 컨셉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린팅 장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장식을 사용한다는 데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훈 이사님 사실 스냅백이나 모자 장식으로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 3D 프린팅 분야잖아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워낙 많이 사례를 들으시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해서 모자도 그렇고 팔찌나 이런 쉐이프웨이 같은 경우 팔찌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발 같은 경우 나이키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능성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에 가까이 되어가지고서는 피부에 대한 밤에는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보이는 그런 자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3D 프린터 소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발전하면섣록 어떻게 보면 이런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의료 쪽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패션 쪽에서 먼저 이슈가 돼야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패션 쪽에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패션 쪽에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의료 쪽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사님이 점체 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만큼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3D 프린터 쪽 관련해서 미래에서도 계속적으로 유망한 사업 쪽으로도 오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이유는 정말 유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다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쪽에서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가 이제는 공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 이런 소품도 다 여기서 만들고요. 앞으로 집이 홈 팩토리라는 느낌처럼 3D 프린터가 그렇게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3D 프린팅 분야에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취약점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3D 프린터가 가격적으로 해서 20만원부터 20억짜리 제품까지 있어요. 고가 제품은 사실 개인들이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7억 이상의 제품들은 바이오, 의료 쪽이나 아니면 군수산업에 많이 쓰여요. 바이사업 쪽에서 그래서 이런 쓸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저가 프린터를 갖고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가 프린터로 사용했을 때 퀄리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게 3D 프린터가 갖고서는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뭔가 인간성에 대한 문제도 좀 윤리성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나 너도 나도 3D 프린터 쪽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징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특징이 없다 보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독특해 보일까 라고 해서 좀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즘에 3D 프린터 교육 50만 교육 1000만 메이커 양성이라고 미래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자체를 하다 보면 사실 뭐 특수하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블루오션에서 옐로우션 레드오션 가는 자체에서 지금 블루오션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단계에서 하고 있던 그런 블루오션은 지금 깨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나오는 거는 다시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션에서는 블루오션에서 약간 그린 오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자체에서 틈새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 다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예전 단계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대행 출력 대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제조업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시장에 선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계속 찾아야 하는데 그런 새로운 분야를 찾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반에 권총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발사한 어떤 사례도 있었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고 하네요. 윤리 자체에서는 저희 회사에 본부장으로 있는 분이 3D 프린트 총을 만들어 KBS에도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이 이제 만들었을 때 정말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조립만 하면 총이 만들어져요. 범죄랑 연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서 연발할 수 있는 총을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좀 자유로우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속이 안 됐는데 일본에서 만든 사람들은 팀은 다 구속이 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 수 있지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도면 같은 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윤리에 대한 법에 대한 교육이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 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장밋빛 전망 속에 홈팩토리였어요. 저는 상상면에도 너무너무 즐거워지는데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걸 예상해봐도 되나요? 미래 직업 중에 좀 아쉬운 게 3D 프린터랑 로보틱스가 발전하면 전체 직업의 40%가 사라집니다. 어떻게요? 전체 직업의 40%가 사라지는데요.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분야가 파생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 분야가 로보틱스가 발전하면서 40%가 사라졌는데 또 새로운 3D 프린팅과 로보틱스에서 틈새 시장으로 해서 약 23%의 새로운 직업이 생겼대요. 전통적인 직업에서 17%가 사라진 거니까요. 좀 그런 건 아쉽죠. 그렇죠. 예전에 그런 직업 전통적으로 하고 있던 분들이 직업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3D 프린터는 어쩌면 필수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존 해왔던 일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접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혹시 새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지금 올해 스냅백 모자 브랜드로 런칭을 했지만 다른 신발이라든가 악세사리 분야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디자인뿐만 아니고 더 많은 기능 더 많은 신체를 보호할 수 있거나 체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만드는 쪽으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을 좀 더 많이 소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수단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잖아요. 네. 스타 협찬이라든지 이런 거 PPL이라든지 그런 거 계획하는 건 없나요?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냥 유명하신 그런 연예인이나 방송인들보다는 그냥 한 분야에서 뭔가 최고를 하신 그런 분들한테 상을 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크리크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라는 내용이 많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이기훈 대표님처럼 창기계관에서 최고의 권위자 그렇죠. 상을 주는 것처럼 그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의미 있는 다양한 분야 분들에게 상을 뭔가 마케팅 효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걸 전달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뭐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당신은 이 분야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라고 좀 그런 식의 뭔가 문화를 만들어서 조금 전파하는 쪽으로 비용을 드리는 마케팅보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상을 크리크인가요? 네. 크리크의 제품을 드리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저한테도 좀 의미 있는 상을 좀 드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창직방송을 이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패션 관련돼서 창직을 소개한 기억이 잘 안 나요. 도대체 왜 패션 쪽 창직이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없었죠? 패션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제식이에요. 만화나 패션 쪽은 도제식인데 특히 패션 쪽은 폐쇄적이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거나 그러면 그 분야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패션 의상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면 그 분야만 자기가 맡은 분야만 계속 파고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5년차 지나면 창업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미 또래보다 훨씬 더 보장받고 연봉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창업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넘어서 이제 마흔 넘고 이럴 때 브랜드를 만들 때는 창업을 하지만 그 중간 단계가 1, 2년 배워서는 네가 디자인을 알아? 네가 패션을 알아? 유통 채널을 알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좀 힘든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3D 프린터를 분야를 아는 친구들이 조금씩 그 틈새 시장을 틈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을 오픈할 때는 이렇게 송기보 대표님 같이 원래 했던 분야를 알고선 하신 분들은 좀 더 성무공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졸업하고 바로 이런 분야를 들어온다면 성공할 가능성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패션 쪽에서도 조금씩 이런 돌출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통 도제식 어떻게 보면 도자기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지만 그런 게 깨지고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기훈 이사님께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총평하기엔 좀 부끄러운데요. 3D 프린터 분야에서 이미 사실을 송기보 대표님은 3D 프린터 쪽 분야에서도 이미 알려진 분이시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원래 했던 분야 어떻게 보면 패션 쪽이죠. 패션 쪽과 접목을 시켰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일단 선구자 역할을 하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상당히 힘든데 되게 웃으시면서 기부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저도 옆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맑은 정신 어떻게 보면 좋은 기분을 갖고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 좀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분야는 커질 분야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롱런하셔서 선점하신 다음에 많은 이런 희망을 갖고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런 좋은 에너지를 좀 전파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를 만들어간다라는 홍보 마케팅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것 같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패션 쪽 창직을 하셨잖아요. 드문 케이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패션 쪽 창직을 생각하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패션 관련 분야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데 지금 패션 업계 전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해외 브랜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들도 많이 축소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패션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사실 3D 프린터라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취업이나 아니면 스펙이나 학벌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제품으로 내가 제품으로 표현해서 승부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업에 종사하고 있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프린팅을 빨리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빨리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패션과 접목된 창직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로보틱스라든지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을 하면 전통적인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얘기. 하지만 반면에 또 신직업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크리크 손규모 대표 그리고 신직업창직과협회 이기훈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젊음을 무기삼아 꿈을 향해 도전한다면 성공이든 실패든 나만의 경험으로 녹일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이 바로 창직의 버팀목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